그 외에 또 주장하는 것들이 성관계를 안 한 지 오래됐다. 성관계를 안 한 것들 안 한 거 그 자체가 귀책이 될 수 있냐 또는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있냐. 실제로 판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경우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일방의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타방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성관계 거부는 명확하게 이혼사회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유책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외도를 했다라는 게 그러면 합리화가 될 수 있을까. 아내가 성관계를 잘 해주지 않는다. 그리고 각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외도를 했다.